아 예 오늘 또 특별히 오셨습니다 방송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죠 자 경수민 가수님을 초대하는데 오늘 한번 안녕하세요 떡볶임에 절 올리고 자사님께 제사하고 한다는데 기왕에 얼어진 팝 우리 한번 헌들어봐요 띠띠띠띠띠띠 맞춰 모두 다 시리 났는데 판판다며 가자 하면 스카이 푸기잖아요 첫차차에 지로바에 국거리 세마치도 훌륭해요 관광버스 맞춤주면 모두 한번 놀아본시다 도랑치고 강제잡고 신이 나게 재미있게 간다는데 따분한 인생살이 신명나게 희들어봐요 으다 으다 장담맞춰 모두 다 흥이 났는데 아빠 온다 하자 하면 스카이 푸기잖아요 보동바에 블루스에 라틴 리듬 차차차가 멋있어요 익살책이 된 꽃춤에 어서 한번 놀아 봅시다 떡볶임에 절 올리고 자사님께 제사하고 한다는데 기왕에 벌어진 판 우리 한번 흔들어봐요 띠띠띠띠띠띠 맞춰 모두 다 시리 났는데 판판다며 가자 하면 스카이 푸기잖아요 차차차의 지로바에 굿거리 세마치도 훌륭해요 본동버스 맞춤주면 모두 한번 놀아 봅시다 보동바에 블루스에 라틴 리듬 차차처럼 멋있어요 익살책이 된 꽃춤에 오늘 한번 놀아 봅시다 광랑버스 맞춤주면 모두 한번 죽어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